안녕하세요 편식방의 저는 서피디입니다 저 오늘 편식방 특집 생리대편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1부에서 끝나기로 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중요해서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님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거 원래 아까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거든요 강원대 실험실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제기를 하려면 사회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강원대 실험실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아마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원 학생이 시행을 했거나 할 거예요 학교나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도 공인된 그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공인된 방법으로 원래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실에 어떤 기기가 있고 어떤 훈련을 받은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실험을 했는가가 확인이 안 돼요 와 심하네요 그러니까 기관도 아닌데 기계가 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한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 쓰지도 않는 걸 보여주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회가 이런 자료를 받을 때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검증을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교수님 무슨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하신 거죠?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있다고요? 교수님이? 대학의 실험실은 학술 연구를 위한 곳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곳이 아니고 그런데 아마 이 분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다시 반복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인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것은 옛날에 컵 나면 용기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바꾸게 만든 분이 이 분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했던 스티로폼에서 뜨거운 물을 넣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주장을 해서 용기를 바꾸게 만든 저도 옛날에 렌즈에 돌려 먹었는데 그 앞에 스티로폼이 녹아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생각인데 그걸 말씀하셨죠? 이 분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때 당시? 그것도 꼭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취해야 되면 다음에 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 걸 하셨던 분이고 저희가 더 이상 신경을 써야 할 만큼 의미가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난리들이 난 거네요 그래서 이걸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도 거의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언론에서도 무게 있게 다루지 않았고요 미국의 연방정부의 FDA라고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되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잠잠하게 없어져 버린 논란을 우리 사회가 뒤늦게 가지고 와서 저걸 한 건데 거기서 받아 봤을 때 그쪽 관계자들이 이걸 보고 아니 별로 의미가 없네 그러고 넘어갔던 걸 지금 우리가 딱 받은 사람들은 뭔가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마구 이게 막 윗파만 빠져가지고 우리 사회도 저도 그랬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식약처도 그랬고 처음에 이 자료를 단접적으로 보고 이거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제품, 특정 기업의 특정 제품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쉽게 질문을 드리면 원래 이런 교수님들이 연구를 할 때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기도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지금 여성 단체로부터는 지원을 아주 소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여성 단체에서 충분한 연구비를 받고 시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 단체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 부분도 또 인터넷에 그렇게 분명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결국은 식약처하고 여성 단체하고 당원대하고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일회용 생리대를 믿고 써도 되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모여서 얘기하는 이유도 그 문제를 진단해 보고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선 제가 그동안에 이 문제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확인한 걸로는 생리대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면 생리대가 있고 7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 이 일회용 생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서양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으로 한 80-90%의 여성들이 사용한다는 삽입형 생리대 탐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 개발되고 있는 생리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리대의 종류만 해도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일회용 생리대를 많이 사용하고 일부가 아마 면생리대를 사용하고 삽입형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리대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일주일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평생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위생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포함해서 보건시간, 위생교육을 시키는 수업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 바람은 거기서 생리대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배워보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이거 생리대 사건 터진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한두 명이 아니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그 여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생리대가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좀 걱정스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걱정을 안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건교육, 위생교육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생리대는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한번 볼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제품이 이거죠 저는 어느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한 제품을 지명했다는 게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유아용 기저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처음 뜯어봐요 저는 취재를 당하는 동안에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이 제품 저 제품을 살펴봤는데 뜯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군대에서 여기 어깨끈에 대신 어깨끈이 얇고 이렇게 대구 행군을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뭐 간단합니다 구조는 안에는 이렇게 부직포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뭐가 있네요 여성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죠 부직포라는 거는 그냥 실을 이렇게 씨줄 날줄 해서 이렇게 엮지 않고 천처럼 그냥 접착제로 눌러서 붙여버린 아 그러군요 그냥 면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는 접착제를 쓰는데 이거 뭐 냄새를 맡아 보시면 냄새가 아무것도 안 납니다 좋은 향기 냄새같이 그냥 그런 건 아는데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직포를 만들 적에 썼던 그 접착제는 이미 다 말라가서 네네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여기가 되게 끈적해요 여기가 여기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가 끈적하고 여기도 이제 끈적하고 이런 여성들의 그 뇌 위에 접착을 시키는 이런 용도로 그렇죠 이렇게 붙여서 사용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용도인데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봐도 VOC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접착제는 다 그런 휘발성 물질이잖아요 접착제에 접착 성분을 그 휘발성 유기 용내에다가 녹여가지고 여기다가 발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양의 이렇게 뜯으라는 거네요 이렇게 아 네 뜯을 줄 몰라서 네 이렇게 유기 용내에 들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접착제가 붙어있는 면이 이게 폴리에틸린입니다 비닐이라고 부르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는 여기 이거는 이제 생리대의 바깥 부분입니다 그렇죠 바깥 부분에 있는 유기 용매가 휘발성 유기 용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들어올 일은 없죠 거의 상식적으로는 없죠 실수로 뒤집어서 할 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죠 거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여성 입장에서 보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넣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강원대 교수는 이거를 유리병 속에다가 이 상태로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다 넣어서 여기서 나오는 VOC를 측정을 했고요 식약처는 이거를 통째로 얼렸습니다 얼려요 어 얼린 다음에 이거를 분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강원대 교수가 지적을 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상태로 얼려버리면요 여기 있던 VOC는 자동적으로 다 날아갑니다 왜요 얼음을 얼리면 그 안에 물을 얼리면 물 속에 들어 있던 기포는 다 날아갑니다 아 기포가 이렇게 얼어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 빠져나가는군요 그러니까 강원대 교수한테 빌미를 준 겁니다 이걸 얼렸다 그러니까 이거 다 날아간 다음에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끈적이니까 여기 이게 종이에요 미세하게 칼로 이렇게 따갖고 오려갖고 이거를 버리고 그렇죠 안에 것만 해도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이런 유리처럼 유리 한쪽 면에 완전히 붙어 있어서 제거하기 어렵다면 모를까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 지금도 칼로 하면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뜯어야죠 이거는 종이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이게 폴리에틸 저 폴리에틸렌 비닐입니다 제가 가위로 한번 해보면 그리고 이제 생리대의 주 기능은 이 안에 들어있는 보직포하고 폴리에틸렌 비닐 사이에 들어있는 흡수층입니다 이렇게 안에가 솜처럼 들어있어요 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솜처럼 이게 폴리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이에요 이 자체는 뭐 먹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무해한 성분입니다 근데 이걸 왜 안 띈지는 조금 이해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에 이거랑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만 띄워내기가 어렵네요 그거를 뭐 실험적으로 녹여버린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7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이 흡수채를 이렇게 가공을 솜처럼 가공을 못해서 그 동그란 알맹이 형태로 네 이드라고 하는 알맹이 형태에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김 속에 들어있는 방습재같이 생긴 거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넣었었는데 90년대에 미국의 작은 회사가 이 폴리아크릴레이트를 이렇게 솜처럼 가공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솜처럼 가공을 했네요 이렇게 보통 보시면은 솜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솜보다 흡수력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한번 부어볼까요 물을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부으세요 여기다가 뭐 그냥 쭈루룩 부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정말 신기한 건데요 솜에 물이 흡수가 되면 솜에 흡수된 물은 솜을 누르면 나옵니다 근데 이 폴리아크릴레이트에 흡수된 물은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갇혀 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져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이 부지퍼가 포송포송해요 그러네요 끝을 만나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거는 엄청난 양을 집어넣은 거고 그렇죠 너무 많이 붓긴 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거죠 이 끝을 만져보시면은 이게 젖었다는 느낌을 못 갖게 돼요 눌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어 그러네요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좋은 면이죠 생리대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준 겁니다 여기에 그 분비물이 흡수가 되고 나면은 이 바깥 표면은 뽀송뽀송하게 남아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너무 많이 벗어 그렇고요 이런 거는 보시면은 네 네 네 뽀송뽀송해요 거의 물이 젖었다는 느낌은 거의 안 느껴집니다 여기나 여기나 별 차이는 없고 약간 차가운 느낌 어떤 느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능은 좋아졌는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는 느낌을 못 갖게 되죠 이게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렇죠 과거처럼 이렇게 축축하면은 아 이제 좀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텐데 너무 제품이 좋아서 뽀송뽀송하니까 이거 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아직 좀 더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장시간 착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쁘고 그러면은 네 네 본인이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활동을 하다 보면은 몇 시간을 그냥 사용한다는 거예요 혹시 교수님이 이거 알아보면서 이 업체에서 이거 권장 사용 시간 같은 게 있던가요? 권장 사용 시간을 제가 포장해서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포장에도 안 적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용법에 대해서 써있지가 않는군요 기업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여성들한테 기업도 신경을 써야 되고 보건 전문가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생리대의 권장 사용 시간은 3시간이라고 3시간 정도 3시간 이상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그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우연히 처음에 접했던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기억 속에 있었던 게 이 문제를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떠올리게 된 건데 1980년대에 미국에서 삽입형 생리대 탐폰 릴라이 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사망한 여성까지 있었어요 이게 1980년 1월달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어요 왜 그랬죠? 이게 P&G라는 회사가 그 그때는 프로토앤덴블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거기서 새로 개발한 그 아주 고성능의 삽입형 생리대였는데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런데 광고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거를 쓴 소비자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 전 일인데 지금 원인이 뭐로 밝혀져 있는가 하면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삽입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리대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여성의 생식계에서 분출된 잘못 들어간 연쇄상 구균 포도상 구균 악성 균들이 여기서 증식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오래 사용해서 그래서 그 균들이 내놓는 독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TSS 톡식 쇼크 신드롬이라고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에 전혀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볼 때는 3시간 정도인데 한국사람들한테 오래 사용하는 오래 사용하면 구조로 보십시오 여기는 비닐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흡수되지 않으니까 축축하고 그다음에 온도는 상당히 높죠 그렇죠 체온이니까 그 상태로 5시간 8시간 있으면 대장균 한 마리만 있어도 억마리 이상으로 증식을 합니다 대장균은 엄청 빨리 증식하죠 그런데 다른 균도 악성균이 들어와서 그렇게 증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겠지만 이 기회에 여성들한테 이 생리대의 건강한 사용법 이 생리대가 만능이 아니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그나마 일회용 생리대가 그 전통적인 생리대보다 위생적으로 더 나빠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교수님이 볼 때 면생리대나 이런 이런 생리대나 어떤게 더 위생적이나 뭐 면생리대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네 네 가정 주부들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하는 여성들한테는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면생리대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후에 그거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죠 거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근데 뭐 요즘 면생리대 잘 팔린다고 또 뭐 그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리하게 개발한 일회용 생리대를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교수님 보실 때는 워낙 고도로 발달해서 이 생리대 자체가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 질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여성들이 오래 착용하는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질병이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 지금 검사 결과에 나온 것 들어있는 화학 물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생리대 회사에도 겉에는 권장 사용 시간이라든가 그렇게 오래 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라든가 이렇게 약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적혀 있지도 않고 또 일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교육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생리대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 결국 큰 문제 될 거 없는데 갑자기 툭 불거져 갖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포장이 됐고 그걸 또 언론이 받아 썼고 그러면서 유독 한 제품이 몰아쳐서 욕을 먹었고 근데 조사해 보니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장기간 사용해서 세균 감염에 독소의 위험이 되는 게 더 많은 거군요 지금 이거 우리 저희가 여기다가 물을 정말 엄청나게 1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만져보세요 그냥 포송포송 아까랑 솔직히 만져볼때 축축한다 속으로 그랬는데 지금 눌러도 눌러도 눈이 배 나오질 않아요 아주 뽀송뽀송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폴리아크릴레이트 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고요 이게 기저귀하고 많이 비슷하군요 저희 딸이 키우면서 이제 제 기저균을 몇 번 갈아 봐서 이게 이걸 확대하면 기저균이에요 딱 해서 이렇게 말아서 규저귀를 벌일 때 묵직했던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유아용 기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기서 뭐 세균 증식이나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이게 비닐로 막혀져 있잖아요. 풍풍이 안 되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생식기나 또는 아이들의 생식기를 이런 기저귀나 생리대로 장시간을 밀폐시켜 놓으면 그 자체도 위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세균 증식이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문제는 있는 거고 짓물을 수 있으니까. 근데 면도 마찬가지로 오래 쓰면 비슷하잖아요. 면은 현실적으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확인해 본 바람은 장시간 착용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물이 흡수되고 나서 흘러나오지가 않지만 면 생리대는 그냥 계속 물이 흡수가 된 다음에 눌리면 물이 다소 배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착용이 불가능해요. 면이 좋은 게 아니라 면은 장시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면처럼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괜찮다. 야 근데 업계 관계자들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여성들이 더 자주 갈.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관장 사용 시간이 3시간이니까 좀 충분히 자주 갈아 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거 비싸거든요. 무슨 뭐 생리대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커넥션이 있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뭐 상식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생리대 사건은 쓸데없는 낭비였네요. 참 혼란스러운 거죠. 정말 생리대 위생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라는 정도의 교훈을 얻기에는 너무 골치 아프게 일이 퍼졌고 특정 기업은 아주 심한 타격을 받았고요. 우선 사회적으로 불신이 아주 커져 버린 거죠. 지금 우리 어디서 떠들어 봤자 저희 방송 조회수가 아직 천이 안 넘거든요. 제가 많이 알려주세요. 생리대 사건은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진짜 몇몇 사람들의 욕심과 커넥션과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진짜 교수님도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그런 찝찝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심을 여러분한테 남겨주시면서 남겨드리면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진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었고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좀 냉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화학물질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그 우라늄 생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계속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쉽게 쉽게 쉽게. 근데 저도 이걸 듣고 있다 보면 쉽게 쉽게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공부하고 판단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관심을 갖다 보면 그 가습기 문제처럼 또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또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너무 무조건 다 불신하지 말고 다 그게 구별 있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분이라는 게 독도 조금 잘 쓰면 약이 되듯이 잘 구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희 편식밥을 보면서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딱딱한 말을 하고 옆에서 서 PD가 쓸데없는 얘기를 날리는 걸 보면서라도 한 번만 딱 보시면 안심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생일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이 한국 지구의 절반은 여잔데 이 여성들의 그 많은 찝찝한 괴로움을 속 시원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셔서 더 좋은 얘기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여기 또 해주세요. 구독은 여기입니다. 여기요. 이 영상 1부 보세요. 1부. 1부도 꼭 봐주시고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거의 확실히. 거의 확실하죠. 내가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문이 우리를czas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20시 страш的時候 4부에서 듣고 그래도 answered phones 그리고